충남지역 화재 발생 현황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화재시 대처 요령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산소방서 예방교육팀 배석재 팀장 전환결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산소방서 예방교육팀장 소방경 배석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요즘 같은 겨울철 충남에서 주로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하는지, 또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겨울철 기간 중 충남 전체 화재 발생 건수는 82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통계를 보면 주거시설 화재가 263건으로 전체 화재의 2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공장시설, 창고시설 순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주거시설은 단독주택이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택 42건, 기타주택 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발화 원인은 부주의 화재가 382건, 전체 화재의 46.4%로 가장 많았으며, 최고 원인을 살펴보면 쓰레기 소각 89건, 담배꽁초 62건, 불씨 등 방치가 6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겨에 충남에서는 주로 주택에서 부주의로 화재가 많이 발생했군요.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합니다. 우선적인 행동 요령은 불 나면 대피 먼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불을 먼저 끄거나 신고를 한 다음에 대피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행동은 안전에 위험이 적을 때, 그리고 또 불을 끄거나 신고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해당됩니다. 대피할 때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이나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은 출입문이나 방문을 닫고 나와야 하는데요.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늦춰 대피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불꽃보다 연기 흡입이 더욱 위험하니 대피하는 동안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수건이나 마스크, 옷가지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바닥 쪽으로 굽힌 상태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소화기나 경보시설 등 소방시설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소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ABC 분말 소화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법은 소화기의 안전핀을 먼저 뽑은 후, 노즐을 잡고 화재가 난 방향으로 바람을 등지면서 빗자루를 쓸듯이 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6월부터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등의 주방에는 화재에 적합한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보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보설비는 화재가 발생하면 수동 또는 자동으로 벨이 울려 화재 발생 사실을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설비 있는데요. 단독경보영 감지기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법에서는 2017년 2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의 구획된 실에 단독경보영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산소방서에서는 전국 최초로 올 연초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서산시와 합동으로 서산시 관내 모든 일반주택에 단독경보영 감지기 및 소화기 무상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서산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원분들과 충남방송 AS 기사가 기적 세대를 방문하여 설치해드리는데요.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비의 구성은 크게 감지기, 수신기, 지상벨로 구성이 되는데요. 수신반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즉시 정비를 하고 평상시에는 수신반의 벨과 전원을 타단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기타 자동으로 불을 꺼주는 스프링클러 설비, 피난 설비 등 많은 소방시설이 더 있는데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사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화기 사용법은 주민들께서도 잘 알아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이 밖에도 평소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평상시 모두가 할 수 있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에서 작은 안전수칙부터 숙제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어발식 콘센트 미사용과 정기적인 가스 점검, 화목 보일러 주변을 깨끗이 하여 수시로 살피고 특히 겨울철 사용이 많은 전기장판이나 열선 등 난방용품 취급 주의를 하여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전기장판의 경우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잠들기 전 타이머를 맞춰 사용한다면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둘째,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무심코 쌓아둔 물건들로 인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방통로상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관련법의 강화로 노면에 표시된 소방차 전용 구역에 불법 주차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불법 주정차 시에는 8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보다도 긴급한 상황에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나이, 가족 및 이웃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네, 화재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 각 가정 및 주변에 화재 위험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연인들과 가족이 보여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시게 될 텐데요. 시민들이 편안한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소방서에서는 오늘부터 연말 연시 화재 특별 경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을 믿고 편안하고 즐거운 연말 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산소방서 예방교육팀 배석재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